지난해 서일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충남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작성한 교원평가. 교사의 학력을 비하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글이 난무합니다. 교원평가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작성자를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익명성이 뒤에 숨어 교사를 향해 성희롱과 인격모독성 글을 작성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여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남학생들의 직구든 장면으로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도 필터 없이 전해지는 내용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420건. 특히 2020년 70사건에서 2년 만에 1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 180여 건 중 100건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졸업생이 학교 상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심화되면서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전국교대 수시 모집 정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3개 대학에서 수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모집 인원의 약 30%를 정시로 이월했습니다. 대학별로는 서울교대가 80.5%로 가장 많았고 진주교대와 전주교대가 각각 72%와 63%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대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능 5등급이라든지 정말 미달되기 때문에 모두가 꺼려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게 정확해졌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 평가를 유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평가 개선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장이 민원 처리 책임 담당자로 임명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학교로 들어오는 민원의 대다수를 교사들이 처리하고 있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선생님들이 체감하시는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뀐 제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거리로 나갔지만 바뀐 게 없구나 해서 굉장히 망연자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깜깜해하시는 상황이시죠. 충남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평가에서 서수령 업목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을 때 교육청에 선임한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동행하고 소송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교사가 혼자 악성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논란이 된 만큼 새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